봐야지 제 방으로 봐야지 제 방 볼라고요 이제 좀 이따가 사과나 먹고 있어 이거 전 아침입니다 아 그래? 넌 아침을 오후 3시 반에 먹어? 1시에 일어났어요 형 언제 오세요? 한국? 나? 네 비밀이야 안 갈 수도 있어 너 혼자 촬영해 왜 오세요? 와주세요 비밀이야 언제 갈지 어 야 언제 나온다고? 저 다음 주 목요일날 아 목요일? 아 그래서 네가 쇼미를 열심히 안 했구나 아니요 아 이 새끼 저 오늘도 지금 그거 편곡하러 나온건데 다 장담이야 둘 다 열심히 해야지 그지?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형이 막 이게 어 되게 뜬금없는 타이밍에 막 이런걸 하시네 했는데 그게 다 쓰이니까 진짜 형은 프로다 약간 이런게 생각이 들었어요? 아니야 난 프로가 아니고 막 하면 사람들은 약간 차 사고 구경하듯이 막 하는걸 하고 구경하는걸 좋아해 우리가 추락하는걸 좋아한다고 사람들 하하하하 나 방금 러닝하고 왔어 아 근데 졸라 더워가지고 공연 오늘 아니에요? 어제 맞아 그래서 벼락 그 이제 그 몸매의 무대를 하기 위해 이제 벼락치기 운동하고 있어 준비하고 계시네 어 수고해 네 한국에서 봐 곧 봐요 형 김 슬레이 네 알 Lenigi 네 Modi 오늘 이젠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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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